2011년 AACSB라는 이름의 국제경영학 인증을 취득하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육환경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AACSB 인증학과라는 것은 미국의 하버드, 에일드 등 전세계대학의 5% 미만 미국 대학의 약 10%만이 보유하고 있을 만큼 경영학 교육기관으로 최고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비롯한 각종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취득하도록 경영정보시스템,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그리고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인 전공영역별 교육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의 장점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해외 파견 및 취업활동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는 유럽 및 아시아, 미, 호주 등주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경영학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학술 동아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공모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기업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대학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고 지금 저에게 많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부 졸업생은 2015년 전문 자격증 최적 합격에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4명, 관세사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졸업자들은 주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국민은행, 삼성생명 이런 각종 다양한 기관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상황들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1순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계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전남대학교는 그 첫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인력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AACSB 프로그램 등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18도1 국제 19도1 국제 19도1 국제 2013 국제 18도1 국제 21ąda 국제원